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릭과 바돌롬에, 봉하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 아닌 시몬 및 가렷 유다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볼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동과 고무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기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후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점보다 녹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파할 세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 적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이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휘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 바 대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로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하미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를 것이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다. 노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 고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쭤어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그를 지어다. 이 세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폐기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의 책망하시되.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화이슬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 폐기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게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때의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세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 세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보마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제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이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러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은이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며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송하더라. 파리 세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정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의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선이 아니냐 하니. 바리세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할 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여.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할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명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애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세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연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연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미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연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연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일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하시더라.